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침부터 종목이 조정을 받았죠. 코스다, 코스피 등이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강력하게 조정을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지수는 빠지고 있었는데요. 막판에 종료가 가까워서 3시에 종가가 가까울 때 외인들의 매수가담으로 인해서 주식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매수하면서 강력하게 개인과 외인들이 막판에 매수하면서 지수가 코스피는 강하게 올라왔죠. 한번 볼까요? 역시 강하게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역시 많이 빠졌다가 거의 8% 이상 빠졌다가 다 올라와서 막판을 잘 마치고 마무리를 했네요. 상당히 긍정적이죠. 긍정적입니다. 오늘 20일선 올라탔으면 상당히 좋았을 건데 어쨌든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종목을 갖고 와야 하는가 더 중요하죠. 전체적으로 한번 그러면 오늘도 투자집계를 보면 매매종합의 개인들이 코스닥, 코스피 공이 매수를 하고요. 외인이 아침에 매도했던 것은 오후 들어서 3시에서 매수가 다 머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 굉장히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도 역시 강하게 올려주면서 환율이 어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기관이 매도 강해지면서 외국인하고 지수는 많이 빠졌었죠. 코스피는 38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다 올라왔고요. 그 다음 오늘도 아침부터 빠지다가 오히려 강하게 올라와줬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가 지금 실적 발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마다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도주로 간다고 그랬던 업종이 역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누구였었냐면 5G 종목의 장비주들이 나가고 있다고 그랬죠. 오늘도 역시 장비주가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내고요. 그것이 RFHIC죠. 오늘 그저 강하게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동안의 실적이 부진해서 유한양행이 떨어졌었는데요. 기술 수출을 하면서 유한양행이 강력하게 사제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아침에는 강약했다가 기관위구인이 강력하게 매도하면서 지수 종목은 많이 상승폭을 줄였죠. 같이 공동연구했던 오스코텍 역시 역시 강하게 올라왔던 것을 다 차의 시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영향으로서 이제 종목이 좋은 역할을 해준 것이 대용제약이죠. 신이 강하게 올라와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재료가 소멸됐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들이 계속 강력하게 제약바이오가 좀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최근에 사서 박스를 돌파하고 상당히 좋다. 슈퍼박테리 관련 종목을 이제 매수한 것이 레고켄바이오. 상당히 긍정적으로 멋지게 박스 돌파하면서 나간다. 굉장히 좋으니까 강력 매수해라. 그렇죠? 좋아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신고가를 내줬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이죠. 또한 현대중공업이 좋아지면서 현대중공업도 올랐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와 같이 갔던 것이 세트 메뉴로 부른 것이 용접봉인 조선선제와 그렇죠? 또 누구냐면 한국 카본 하나 더 한다고 그러면 역시 누가 또 좋으냐면 동성화인택이 오늘 강하게 올라갔죠. 동성화인택이 아니고요. 동성화인택입니다.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서 차트상으로도 아주 좋은 매수자리였었는데 이 매수자리를 잘 매수한 사람은 상당히 수익이 오늘 강하게 10% 이상 올라갔으니까 수익이 짭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어제 기술수치 1조 4천억이라는 유한양행의 강한 상승이 기술 이전 효과가 굉장히 좋았었죠. 실적은 부진해서 상당히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가 기술수출 한 건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주가는 이렇게만 가는 건 아니죠.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가는 종목이 오늘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필라코리아입니다. 제가 이제 무료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월달에 영미사건으로 인해서 영미, 영미 이런 사건 때문에 우리는 매수해서 강력한데 오늘도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죠. 참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고 강력하게 가는데 전문가님 여기서 사야 되나요? 저는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박스권에서 또 사야 된다. 멋지게 오늘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고요. 또 역시 또 하나가 이제 주도주로 가고 있어서 실적이 있는 물인 PMP죠. 역시 무료방송에서 추천했다가 많이 조정받고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갈지를 본다면 역시 뭔 일을 벌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실적을 개선해서 가면서 펀더멘털까지 좋아진다면 그 주식은 여러분은 강력 매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장력하게 상승할 때 쫓아가게 되고 조정하게 되면 손절하는 이런 이중구조로 가고 있죠. 오늘 그렇게 되면 수수료도 많이 나고 긍정적으로 오늘 하나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금감위원장이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수익을 못 낳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받쳐서 누가 돈을 벌었죠. 증권사가 돈을 벌었고요. 그로 인해서 증권사는 거래세를 안 받고 무슨 일을 벌였냐면 신용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이번 신용에서 많이 코스닥도 그랬지만 신용에서 엄청나게 지난번에 781억에 이어서 1010억 엄청나게 반대매매를 털린 이후에 개인들이 거의 신용을 2조 가까이 2조가 넘는 돈을 갖다가 신용을 털어버리고 이번에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굉장히 아마 신용으로서 투자한 사람들이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돈을 전부 잃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신용 없이 투자하는 것은 고수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말을 해서 한번 강의를 잠깐 짧게 남아올렸지만 이것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아마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그동안에 증권사에서는 이미 거래세를 폐지하느냐 어쩌냐에 대해서 신규 가입자들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실제로 평생 면제 또 5년 면제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그렇게 되면 신용 증권사에서는 다른 쪽에서 자체 내에 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루트를 만들어야 될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가는 것은 포스코 캠텍 역시 오늘도 굉장히 좋습니다. 신국가 행진을 직접 가면서 역시 좋은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던 종목 하나가 3번 정밀 전자인데요. 상한가를 했지만 그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꾸준히 가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는 서서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보험주는 오늘은 강하게 나갔죠. 현대해상하고 그다음에 DB손해보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업황이 살아나면서 조금씩 실손보험에 대한 수익률이 정부에서 비용을 상승시키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거 말고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유리언도를 추천해서 오늘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발틱 해운 운임지수가 상승하고 배값이 올라가면서 아마 현대해상이나 현대상선이 배를 수주로 12척을 건조 수주를 요구해서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또는 대우조선해양이 배를 만들고 있는 거고 대규모 1조 펀드를 조성해서 1도 자금을 조성해서 현대상선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펀드멘털이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매수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관심이 가나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좋은 종목 매수는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를 알아야만 투자해서 이기는 투자자로 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도 지수는 저기 했지만 지수는 코스피는 강하게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거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방법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또 제약점에서 오늘 레고 캔바이오가 상당히 강하게 신고가 행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유한양행 때문에 또 하나 좋은 흐름을 보여준 것이 대웅제약이라든지 이렇게 연구, R&D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제약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서 이번 주에는 제가 목요일날 또 무료방송이 있죠. 따라서 금요일, 내일의 유튜브 방송보다는 오늘 유튜브 방송을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설명해 드리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바닥에서 새로운 업황이 살아나면서 강하게 가는 종목 또 좋은 종목을 가게 갈 수 있도록 미리 선행으로 매수하는 것은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또 아울러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기업들을 선행으로 매수한다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수익을 선점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좋은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지만 또 실적이 개선되면서 바닥에서 강하게 박스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것을 선행으로 매수해서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여러분들은 배워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꼭 연구하시고 2천 개의 종목을 차트를 빠른 속도로 자꾸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재무 분석을 통해서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는지를 보고요. 아울러 큰 기관과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 수급까지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죠. 더군다나 동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여러분의 시간여행을 통해서 수익을 크게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은 여러분의 수익이 바람직하니까 그런 종목을 가는 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공부하면서 꼭 다섯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 아울러 비중의 원칙과 포트폴리오 전략 마지막에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것은 경제 상황과 주도주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여러분이 어팡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종목을 매수한다면 상당히 좋은 투자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섯 가지 원칙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고요.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갈 때 더욱더 투자에 자신감을 갖게 되겠죠. 모두가 행복한 투자. 그런 시스템을 제 방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초를 강의를 해드리는데 그것을 배우기도 전에 일찍 떠나버리면 뭘 사야 될지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은 올바른 투자 전략을 가는 길을 하나하나씩 배워서 모두가 행복한 투자라고요. 신용을 걸지 말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갈 때 여러분의 투자는 행복한 것이고 투자로는 해서 아픔을 겪지 않고 언제나 은행보다 멋진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행에다 적금을 부는 대신에 그 은행 주식을 해약해다가 그 은행을 사라. 적금 통장을 깨서 그 은행을 사라. 이렇게 강조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갈 건지 이 시장을 잘 이제 뭔가가 자꾸만 바닥에서 탈피하고 가고 있으니까 미국 선거가 어떠느니, 공화당이 가느니, 무슨 민주당이 가느니 그건 더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을 어떻게 영업이익을 잘 내는 기업을 기본적으로 매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시장이 폭락해도 가는 종목이 수두룩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내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그죠. 조금 먹고 자르는 게 아니라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용기와 백장 거기다 아울러 인대신까지 가져갈 수 있어야 진정한 가치 투자가 되는 것이죠. 자 진정한 가치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저평가 종목에 매수해서 갈 수 있는 길을 공부하고 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번 주 목요일날 오전 무료방송에서 여러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투자에서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